서태지 이사 시판의 한 네티즌은 평창동 살던 곳이 매물 올라왔어요. 평창동 살고 계실땐 마음이 편했는데 또 어디로 갔을까요? 마음이 안 좋네요. 라고 게시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그러게요. 그거 보고 오늘 계속 멍때렸습니다. 저, 흑흑, 다미 때문에 이사하셨나? 혹은 너무 공개돼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니까 불편하셨나? 완전히 정착하는 것 같이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는 어디 갔어요? 대장, 오빠 잘 계시겠지만 왜인지 헛떳하네요. 저도 그래도 평창동에는 안 계신다 생각했는데 등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18일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스타뉴스의 서태지 부부가 근래 평창동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라고 짧게 밝히고 무한도전에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애는 이사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서태지가 살던 평창동 집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가특집 때 유재석, 박명수를 초대한 곳으로 공개되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태지가 40억 원 정도에 매입, 2012년 준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태지는 서태지닷컴을 통해 지난 2013년 배우 이은성과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버뮤다 트라이앵글 뮤직비디오를 통해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2009년 말부터 본격적인 사랑을 키웠습니다. 전에 서태지는 지난 2014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자신의 집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태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서태지가 2009년에 부지를 매입한 이후 2012년 준공됐습니다. 대지 면적 330평,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은 시가 50억 원 정도로 추측됩니다. 주택 내부에는 주차장, 수영장, 스튜디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서태지 이사한 것. 소속사 측은 서태지는 현재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앨범 발매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태지의 집이 공개되지 일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서태지는 앨범 발매 등 음악 작업에 몰두하고자 이사를 결정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서태지는 지난 1992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이후 문화대통령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태지는 1996년 그룹 해체한 뒤 솔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태지는 지난 2013년 배우 연성과 결혼했고 슬하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서태지 프로필 나이 72년생 올해 48세 키 170cm 고향 서울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학력 서울부공업 고등학교 중퇴 가족관계 아버지 정상규 어머니 강명숙 누나 정해원 아내 연성 딸 육촌형 고신해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비주의 연예인입니다. 사실 데뷔 초에는 예능에서 몸개그도 펼치고 평범한 가수였었죠.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소녀팬들과 기자들로 인해 신비주의로 전략해버립니다. 소격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글릴범 수록곡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중학교 학창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5인조 밴드 하늘백을 만들어 활동을 했었다고 하죠. 이때부터 작사, 작곡과 편곡 보컬까지 다 재단은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차퇴하고 밴드 활화산에 잠시 있다가 신하위 베이시스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리더가 신대철, 보컬이 김종서였죠.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엄청난 이슈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해체 후 솔로 활동까지 완벽하게 팬덤을 형성을 했습니다. 2013년에 배우 연성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서태지와 연성의 나이 차이는 무려 16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녀는 딸 서정담이 있는데 장문의 편지와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태지는 재산이 많기로 알려진대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는 종이학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받은 종이학으로 전시회를 생각한다고도 밝혔죠. 사실 논현동의 건물 등과 더불어 평창동 집을 합치면 300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1년에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재산이 늘어날 것도 예상됩니다. 차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연소 운전면허 취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만 18세가 되던 날 아침에 땄다고 하더라고요. 서태지 25주년 콘서트 티저 영상을 보면 정말 입생각이 절로 나네요. 그 외에도 만화책을 너무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닥터 슬럼프, 원피스, 괴짜 가죽 등 이것저것 공동 프로모션도 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